호텔이라주 철골 빼고 다 수집해갈 기세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것은 생존을 위해선 이거라도 감지덕지입니다 어우 야 이거 뭐야 장작을 두개 빼고선 나무를 가져가 어차피 저게 장작이 나무 하나긴 한데 제가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다 komma 갈말뭔 살살 두엌 갔고 서콩 1,2 3,2 2,3 1,3 2,3 1,4 1,3 호텔에서 잘 수는 없나요? 그건 안돼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호텔에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거에요 문은 왜 안부수나요? 그러게요 문은 왜 안부술까요? 문매너 아 드디어 17일 넘겼네 18일차 우리는 오늘도 생존했다 오늘 밤은 정말 괜찮은 걸 가져왔어 내가 가져온 것들 좀 봐 왜 아무도 없니 어 급습당했어 누군가 우리 물건을 강탈하려 했다 다행히 우리 모두는 무장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침입자는 아무것도 강탈하지 못했고 하지만 마린이 몸이 안좋게 느껴지는 것 같대요 왜그러지 하지만 총알을 6발이나 소비했어 사빈님 고맙습니다 마린을 좀 마린 어떻게 하지 왜그러지 모란이 뭐그러지 빨간 녀석 네 기다려야 마린이 문 책 읽는다 와 의자 앉아서 마리는 저 소파를 좋아하는구나 약은 안져도 될 거 약간 아픔은 이거 안져도 됩니다 약간 아픈 것 같아 심각한 건 아니고 딱히 만들 게 없네 이거 일단 미리 만들어 놓자 발열 램프 저걸로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제 여기서 야채를 재배할 수가 있거든요 마리는 집 지키는 역할이 아니었는데 강철문 만들었어요 우리 진짜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어 모두 다 지금 거의 뭐 없는 게 없어요 지금 밥은 이제 항상 홀수일 때만 먹겠습니다 매일 줄톱도 하나만 더 만들고 자자 딱이네 야 안성맞춤이네 저거 장작 하나 뗄까 얘가 좀 약간 추워하나 아 그리고 술만 들어야지 깜빡했지 어 누가 왔어 오 대박 누구지 오 야 이벤트 생겼어 또 이득 어 이야기 좀 해볼까 뭐지 뭔 일이요 당신이 문을 열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격수와 내 동생을 쌌어요 집까지 동생을 데려가는 걸 도와주세요 아니면 동생이 죽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파볼로 갈까 네 잠시만 기다리시오 어 조금만 기다리시오 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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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할텐데 네 어 됐다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파볼이 또 일어났어 나이스 파볼 야 이런 또 땡큐네 쟤네들은 잠이 없어 어 잡아 야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파볼이가 네 자 도와주러가 파볼은 다리가 빠른 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죽어도 상관없고 아 특별히 큰 의미가 없는 애여서 자 좋아요 만족 이러면 됐죠 뭔가 희소식이 올 것 같대 아주 기분이 좋아 아니 파볼은 우리 파티의 이 연주자입니다 연주를 굉장히 잘해요 저 연주소리를 들으면 우리 모두 멘탈이 좋아지죠 안아 dr 18일에는 두 명 죽나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 종료 갑니다 가볼까 이분에는 정말 이걸 살아남겠어 죽이자 죽이자 싹쓸이 싸구리 죽인다 시작 일정 tatsächlich 2개 만ened 납치는 생각보다 되고요 wer 도움드리기 한명 내려갔고 한명 일로오고있고 둘다 내려갔고 문닫고 수집이 안뜨지? 수집이 안뜨지? 아 수집모드로 했었어야 되는구나 퍽퍽 런처 아이차! 아이차! 대박이다 됐다 됐어 끝났어 이제 나 왔다 야 어떻게 할라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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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고! 퍽퍽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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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집이 왜이렇게 오래걸려? 아이차! 아이차! 유아 전설이 된다. 전설이 된다. 전설이 된다. 하지마. 가자. 어차피 지금 더 먹을것도 없어요. 왜냐면, 가방이 없기 때문에 더 죽여봤자 들고 오질 못해. 시체는 없어지거든요. 와아아! 이번에 진짜 완벽했다. 퍼펙트야 진짜. 도끼가 답이었네, 19일 2차. 어... 드디어 됐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텀 먼턴이 고맙습니다. 난 이 일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내가 무슨 선택을 한거지? 슬픔이야. 어, 슬픔까지 밖에 안됐어. 라디오를 듣자. 다음에도 사람을 또 죽일까? 방법이 없어. 미안해. 다른 애들 다 괜찮아. 불쌍한 프로노. 무서웠을텐데 먹을게 필요해 우리는 브루노에게 우리의 지지를 보여줘야돼 그 친구는 우리를 위해 사람을 죽였어 아 좋아! 그렇지! 이거야! 야 이거.. 이런 해피엔딩이 완벽한 해피엔딩 어떤 일이 있든 누구나 살고 싶어해 생존 본능에 잠식되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 야 완전 대박이야 지금 완전 다 지지해주고 있어 지금 이거면 완전 대박이지 브루노를 위해 기타를 쳐주자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야 내가 이거면 진짜 와 이거 대박났어 오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오 대박인데 아까전에 우리가 애들을 구해줬기 때문인가 다 긍정적인데 야 이번 거래가 기대됩니다 이번 거래는 정말 대박이겠군요 다음 거래 언제 오지? 네 아 역시 브루노 쩐다 발열램프 아직 안 만들었구나 네 오늘 밥먹는 날 브루노 일어나면 밥먹을게요 브루노 일단 자야돼 브루노 매우 슬퍼하고 있어요 매우 슬프고 피곤할거야 네 잠만 밥 어떡하지 오늘 야채가 없는데 발열램프 없어요 아까 보육게스 한 0개였어 아 통조림 특식 아 통조림 특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이 통조림을 이걸 먹을 수 있어 아 불은 통조림을 먹을 수 있어요 아 불은 통조림을 먹을 수 있어요 보육물품 통조림 8개 나름 음식보다 영양값 더 있습니다 맛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고기도 8개나 있고 아 통조림은 그냥 요리군요 통조림은 그냥 먹을 수 있군요 고생했으니 통조림을 줍시다 그럽시다 요리를 3개 만들어서 나머지 애들 3개 먹이고 얘는 통조림을 먹이고 자고 일어나면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아 포만감이 생기면 슬픔이 일시적으로 사라진다고 아 그래요 밥을 먼저 먹일까 내가 한 짓을 믿을 수가 없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 똘똘한 교성님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남은 애들은 어떻게 하지? 아 좀 귀찮아진 것 같대 자 아 잠시만요 요리요리 미안한데 3개만 만들래? 지금 힘들겠지만 피곤하겠지만 3개만 만들자 어? 발열램프 1개 아 24개 이거 24개가 필요하네 아 얘로 만드니까 확실히 재료가 조금 들어가네 그리고 이거 2개 아 브루노 한 번 더 묶여야 된다고요? 네 아 브루노 술 먹이고 재우라고? 술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아 일단 자고 일어나서 하자 네 아 통조림 위에 아 아 여기 있다 브루노 술 한잔 주자 브루노 술 마셔 브루노 술 한잔 해 오늘 슬플거야 오늘 한잔 해도 돼 오늘 같은 날 한잔 해 나발을 보네 그냥 나랑 같이 하자는 사람 어우 야 술챘어 술챘어 그래 야 이거야 이거 치알 이게 제거야 이게 그냥 술 한잔 빡 먹고 그냥 잊자 우리 그린컴플렉스님 상큼 레몬님 고맙습니다 자 개가진네 먹먹님 뚫고랑 피슨인고 와 그래 야 잘했어 그냥 푹 자 푹 자 밥먹자 배고프대 푹 자 어지럽대 그래 잊어 잊고 그냥 자 너에게 엄청난 내가 위스키를 한잔 줬다 진짜 다 잊자 다 잊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어 생존을 위해서 군인들을 죽인거죠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들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물론 반군이긴 하지만 군인이죠 기린찍민고 왔습니다 다 각자 가고가고 왔을겁니다 야 뭐야 굴러 떨어졌어 하하하하 야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여기서 자 야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야 여기서 위에서 자 침대에서 왜 여기서 왜 바닥에서 어 바닥에서 자고 그래 바닥에서 자지 말고 야 소파로 가 소파로 야 완전 취했어 야 너 이거 브루노를 위해서 거기 내비둬 야 소파는 야 너 나와 브루노꺼야 브루노가 거기 쉬어야 된다고 브루노 거기 어 안아준대 난 너무 낭비해 볼 중에 난 너무 그냥 낭비하고 있어 아 안아줄게 일로와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누가 가야되나 네 오늘은 누가 가야되지 그러면 야 그럼 오늘은 그냥 가서 훔쳐오면 되나요 브루노 브루노 취했어 취해서 지금 못가 어차피 아 파블로 가서 훔쳐오자고 네 아 신규 떴어요 어 뭐야 중앙광장 뭐지 어 건설 현장이랑 중앙광장 오 이거 뭐지 학교 맞아 털고 이번엔 파블로 가겠습니다 아 아 건설 현장은 무기 갖고 와야되는구나 네 뭐 이렇게만 들고 가면 되겠지 안 죽여도 될 것 같아요 걔는 피하면 되잖아 네 한명 걔는 안 죽여도 될 것 같아요 걔는 피하면 되잖아 네 무기 안 들고 가도 돼 그냥 도망가면 되니까 현명이니까 아마 지 친구들 죽은지도 모를걸 나이스 아무도 없네 나이스 산방약 요건 좀 나중에 땁시다 저건 소리나니까 밑에서 듣고 올라올 것 같거든요 와 여기 되게 너무 와 엄청 많네 이거 장난 아니구만 총알이 아니라 저거 한피 나중에 버릴 것 중에 1순이에요 이것도 쌤치자 또 보다 상 Protege 많네 산소 또 소리나 동생 저희는 용과 신용과 털 rapt 괜찮나 감춰도? 불운을 다 모두 불운을 걱정해준다 너무 좋은 친구들이야 이걸 다 모으기 위해서 다 막아주라고 일로 못 올라가? 어 올라갈 수 있지 이쪽에 좀 있어요 그 이름 까놓고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저쪽에도 뭐 있어 저쪽은 왜 Wolverine 도로라고 알려줄게 욕쇠 카스테라니 눅쇠 카스테라니 아래 쪽에 좀 좋은게 있을거 같은데 안좋아 Ekdang 어떻게 될까 밀들 열기 도망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상상이였어 가자 가자 일단 쬐야겠는데 쬐자 어 나갈게요 나갈게요 잠깐만요 나갈게요 소리 안내고 저 중간거 열고 이거 열고 저거 열고 나갈게요 락핏으로 딸까? 락핏 하나 생겼나? 지금 락핏 하나 생겼어요? 아 락핏 하나 생겼구나 락핏으로 따자 조용하게 평화와 자유를 위해 건배한대 혼자 스스로 슬프다 와 락핏 와 대박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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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핏 살고있다 락핏 락핏 에잇 어색 락핏 저쪽은 한 명이 더 있네. 아, 브루노도 한 번 더 가야겠는데? 아, 필터 두 개였었어요? 저, 어차피 또 오면 되니까. 저, 필터 두 개가 물 여덟 갠데. 브루노 찍으론 한 번 더. 아, 또 21채. 좋아. 아주 좋아요. 지금. 이봐, 이것 좀 봐. 매일 밤 이렇게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하. 아, 또 21채. 어, 우리 급습당했어.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총알을 일곱 발이나 쐈네. 아, 총알이 지금. 총알을 물 쓰듯이 썼어. 얘 멘탈도 안 깨졌어요. 자. 어, 얘 숙취해서 중이네. 좀 더 자. 더 안자니? 라디오 들어, 라디오. 뭐, 정리가? 뭐, 맞나요? 뭐, 저. ~~~ 뭐, 제가, 뭐, 대단히. 뭐, 대단히. 아, congramp. 여기가 오는 것. 네? 네? 뭐, 기타. 저, 제가, 여기가 또, 네? 도망가고 있습니다. 람로 더? 네. 아, 더 넣을 수 있어요? 네. 아, 더 넣을 수 있어요? 람로 이 정도? 하나만 더? 네. 세 개 정도. 세 개면 충분하지 않나? 고기 얻으러 가고. 아, 15 이상은 해줘야 되는군요. 아, 됐다. 15도. 나이스, 16도. 17도. 아, 두 개 만들걸. 아, 너무 뜨거워. 어, 문 앞에 누가 찾아왔는데? 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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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교환. 교환원이 왔네. 우리가 기다리던. 교환원.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 전쟁이 끝나면 무기지면. 하지만 지금은 식량을 줬어. 땡큐. 땡큐.